안녕하세요. 오늘은 교재 93페이지부터 95페이지까지 효로, 양적 완화 정책, 거래 강제, 끼어 팔기, 사원 판매, 상요금, 성과급, 핑프족, 엥겔계수, 개발이익 환수제, 그레이 마켓, 위안화 블록 이런 용어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재 93페이지 보겠습니다. 싱글 라이프를 뜻하는 나 홀로와 자신의 행복을 가장 중시하며 현재를 즐기자는 욜로의 합성어이다. 사람들과 관계에서 벗어나 나만의 인생을 즐기는 사람을 임명했는데 이걸 뭐라고 하면 홀로의 홀자와 욜로를 합쳐가지고 효로라고 합니다. 말 참 잘 만들어요. 그렇죠? 통화정책을 시행하는 중앙은행이 장기금리 하락을 유도하기 위해 국채 등을 무제한으로 매입하여 유동성을 충분히 공급함으로써 중앙은행의 대차대조표를 확대하는 정책을 말한다. 이게 뭐냐면 중앙은행이 금리 하락을 유도하려고 돈을 무제한으로 풀어놨다. 금융위기 때 이런 짓을 미국이 엄청나게 했죠. 그리고 유럽의 금융위기가 터지고 유럽의 재정위기 터지고 일본도 안 좋아지니까 선진국들이 다 돈을 무제한으로 푸는데 그걸 그 유명한 양적 완화라고 합니다. Quantitative Easing QE라고 하는데 이게 왜 양적 완화라고 하냐면 일반적인 통화정책, 정상적인 통화정책하고 많이 달라요. 그래서 양적 완화정책을 양적 완화정책이라고 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자기의 요구를 거절하기 어려운 위치에 있는 거래 상대방으로 하여금 자기 또는 자기가 지정하는 사업자와 거래하도록 강제하는 행위로써 끼워팔기, 사원판매, 기타의 거래강제 등 3개의 유형이 있는데 이거를 뭐라고 그러냐면 거래강제를 합니다. 거래강제 중에서 두 개만 예를 들어보면 여기 보면 끼워팔기는 뭐냐면요. 거래 상대방에 대해서 자기의 상품 또는 용역을 공급하면서 정상적인 거래 가능에 비추어 부당하게 다른 상품을 끼워서 파는 거예요. 용역을 자기 또는 자기가 지정하는 사업자로부터 구입하도록 하는 행위 이게 끼워팔기고요. 그 다음에 사원판매는 부당하게 자기 또는 계열 회사의 임직원으로 하여금 그 회사 물건을 사게끔 하는 거예요. 자기 또는 계열 회사의 상품이나 용역을 구입 또는 판매도록 강제하는 행위입니다. 우리나라도 어떤 자동차 회사가 좀 어려울 때 직원들한테 자동차를 사게끔 한 그런 회사가 있었어요. 지금은 다른 회사로 넘어가는 회사는 있는데 어떤 기업이든지 분유회사 같은 데서 어려우니까 직원들한테 사라고 그러거나 아니면 사원한테 판매하던가 그런 행위들입니다. 그 다음에 94페이지 BAT라는 말이 나와요. 이 BAT가 뭐의 약자냐면 바이두, 알리바바, 텐센트 중국의 가장 잘 나가는 기업들이죠. BAT라는 2010년대 들어 중국의 3대 IT업체로 떠오른 바이두, 알리바바, 텐센트를 지칭하는 용어입니다. 그 다음에 일명 보너스라고 한다. 여러분 이건 알죠? 상여금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일정 생산의 이상 성과를 올린 경우에 지급되는 임금의 할증분이다. 상여금은 강제성이 없는 임금이기 때문에 기업의 판단에 따라 지급되며 지급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포함이 됩니다. 임금에 포함이 돼요. 상여금이. 그 다음에 개인 또는 집단이 달성한 성과 또는 능률을 평가하여 결과에 따라 차등 지급되는 보수이다. 대부분의 기업이 상여금을 연봉에 포함하는 것과 갈리 성과급은 포함하지 않는 것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보는 게 뭐냐면 성과급입니다. 성과급은 임금에 포함되지 않은 연봉에 포함이 안 되는데 이 상여금은 포함이 된다는 것, 보너스는 이 차이를 좀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핑프라는 신조어가 있는데 핑프죠. 이게 뭐냐면 핑커 프린세스 또는 핑거 프린스 손가락 공주 손가락 왕자를 줄임말로 간단한 정보조차 자신이 직접 찾아보려 하지 않고 인터넷이나 주변 인물들에게 무작정 물어보는 사람들을 가리킨다. 그러니까 인터넷에서 이거 뭐예요? 하고 물어보는 사람들 있죠. 그렇죠? 그런데 무차별하게 자기가 조금만 신경 쓰면 되는데 아무거나 막 물어보는 사람들을 핑프족이라고 하는 거죠. 고민을 스스로 해결하기 보다는 마치 공주나 왕자처럼 가만히 앉아 쉽게 지식을 습득하려는 행태를 일컫는다. 여러분들도 좀 이러지 않아요? 인터넷이 발달되면서 좀 이럴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95페이지 가계 소비주출 중에서 식료품비가 차지하는 비중을 말한다. 이것만 딱 봐도 그냥 엔겔계수죠. 그렇죠? 일반적으로 식료품은 필수품으로 소득과 무관하게 어느 정도는 반드시 소비해야 하지만 어느 수준 이상은 소비할 필요가 없는 지하이므로 소득 수준이 높아짐에 따라서 점점 감소하게 되죠. 택지개발, 주택단지 조성, 관광단지 조성, 도심재개발, 온천개발 등으로 토지를 개발할 때 집가상승으로, 자 밑줄 보세요. 집가상승 등으로 획득한 이익 중에서 일정액을 정부가 환수하는 제도를 뭐라고 그러냐면 개발이익 환수제라고 하는 겁니다. 어떤 개발로 인해서 집가가 상승해서 토지 소유자가 이익을 보면 어느 정도 환수해야 돼요. 개발이익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개발이익을 토지 소유자 자신의 노력 없이 개발사업, 토지이용계획의 변경, 기타경제, 사회적 요인에 의해 상승한 토지가격 중 정상적인 집가상승을 초과한 상승분으로 정의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원제조업체가 지정한 정식 유통망을 통하지 않고 제3자가 재판매하는 등의 방식으로 판매가 되는 매매시장을 뭐라고 그러냐면 그레이 마켓이라고 합니다. 병행수입도 일종의 그레이 마켓 중에 하나예요. 그 다음에 아시아태평양 국가들은 중국과 수출입 관계로 중국의 경기 둔화나 위아나의 가치 변화 등에 상대적으로 민감할 수밖에 없는데 이와 같이 위아나 가치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아시아태평양 통화들을 말하는데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위아나 블록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93페이지부터 95페이지까지 내용들을 살펴봤습니다. 수고하셨어요. 다음주에 뵐게요. 안녕히 계세요.